구속중인 박근혜씨가 이번엔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무려 CNN을 통해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해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. 뭐 이런 주장인데요. 저기 바닥에 난방 빵빵하다고 하고요. 매트리스도 깔려있대요. 변기도 새로 교체하셨고. 심지어 6, 7인용 방을 개조해서 혼자 쓰고 계시답니다. 또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도 잘 받으셨는데 아무 문제 없으시다고. 걱정하실 거 없으시다고.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뭐 때문에 거기 계신지 혹시 모르세요? 죄가 있으니까 불편하라고 거기 계신 거예요. 어디 호텔 잡아서 놀러간 줄 아시나 봐.